아마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밭에 가서 혹은 산이나 이런 들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가시에 찔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는 소를 키우니까 소 풀을 꼴을 베서 지게 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소 먹이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풀을 베러 가서 풀을 베다 또 밭두렁 이렇게 논두렁 이런 데를 또 이렇게 풀을 다 메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보면 가시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시가 너무 작아서 조그마하게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그게 따끔거리고 특히 손톱 밑에나 이런 데 그게 들어가면 빼기도 어렵고 굉장히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인생의 가시와 같이 나라에게 고통을 주고 찌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자기에게도 이런 뭐냐면 이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작정하고 간절히 이런 기도를 어떤 기간을 정했고 한 세 번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여러분 배웠죠? 우리가 부흥의 기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했잖아요 첫째 기도하면 구한대로 응답해 주시니 S라고 응답이 와요 또 어떤 때는 노라고 응답이 와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또 하나는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 그거는 안 돼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자기가 못 쓰고 불러주면서 받아서 써서 편지를 보내라 뭐 이런 경우는 안질이 있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거품을 내면서 쓰러져서 의식을 열어버려요 이런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 혹은 박해 이런 것들을 사탄의 이런 사자 또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을 가시오같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닌 아니요라고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 게 어때요?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보면 가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가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고질병 이런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죠 저희 집사람도 전에 보니까 혀가 마르고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8년 동안 못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데 고통이 초단위로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게 뭐겠어요? 육체의 가시,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질병이나 난치병이나 이런 불치병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게 이제 가시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아휴 자식이 가시 노릇한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어떤 눈치꼬치 없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나는 남편이 가시야 이렇게 또 남편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가시야? 내가 가시야? 하면서 남편이 막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어떻게 부모님이 가시와 같이 나를 콕콕 찌르는 그런 경우 시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신우가 그럴 때도 있고 올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꼭 어떤 사람이 콕콕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직장 생활하는 동안 그게 가시예요 또 내 이웃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괜히 나를 찔러대 그래서 내 속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시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또 가시 역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갖고 힘드는 이런 경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조금만 하면 쿡 가서 찔러버렸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애국 사람들이 애국에 있을 때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는 가시였죠 이렇게 사람이 가실 때 또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어떤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보면 있어요 어떤 그냥 한순간이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런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시오 같은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가시오같이 내 삶에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는 신체적인 어떤 경우에는 그 장애나 아니면 신체적 결함 이런 것이 두고두고 평생에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팔을 장애가 있어 그런 팔을 마음대로 못 써 그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나큰 고통입니까? 또 어떤 시력이 한쪽을 잃어버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생각할 때 내 고통스러운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람들의 몸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품의 어떤 결함 그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또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되는 굉장히 그런 성격적인 결함 또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어떤 끈질긴 어떤 부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바울에게 허락한 것 같은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여기 사도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바울이 내가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보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자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고 미국으로 하면 하부대 같은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세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밖에는 못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헬라를 유창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문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그런 후손 베냐민 집화에서 태어나니까 왕손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지만은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도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에게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여기 나오지만 자기가 십몇 년 전에 어디 올라갔다 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으로 말로써는 이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은사 체험해도 막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20년 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날마다 진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어깨가 딱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뭐가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죠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가 그런 손수고만 갖다 얹어도 주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잖아요 이런 기상화 표정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여러분 교만할 가능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뭐 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멸망의 앞잡이라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가 교만의 병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도 내가 신령하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잘 안 들어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누구가 내 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을 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사도바울도 이런 어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신령한 면에서 너무나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치를 받는데 그에게 있었던 가시가 만약에 간질이라고 하면 설교하다 푹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삶에 보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를 가운데도 막 있잖아요 모든 게 어떤 사람이 일순간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삶의 어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러니까 교만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가시가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누구만 더 의지해요?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더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아니 내 인생의 가시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로 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구나 여러분 보면 야곱이라는 족장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주 지능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잔머리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형에서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의 어떤 잔머리 써가지고 궤나 이런 권모술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만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계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냥 천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천사를 그냥 사자라고 할 때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했어 그래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환도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어때요? 이제는 전적으로 그 환도뼈를 맞아서 절면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 인생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나로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울 의미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걸 의지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라 그 자기를 믿었던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려 버린 것은 너는 이제 야곱의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고통서로 도망갈 수 없었잖아요 그게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 주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바울에게는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야곱에게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정말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화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세 번째로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으면 뭐 하기 쉬워요? 안일해지고 이게 나태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안일하고 나태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몸에 의학적으로 보면 불치의 병이야 돈을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런데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안일해지고 좀 나태하면 그 증세가 바로 또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주님이 나보다 깨어있으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도저히 이거는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의학적으로 고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에게 완전히 고쳐주지 않고 놔둔 것은 아니라고 나태하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뭐 자식을 펑펑 낳고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남편 잘해주겠다 집안에 부여하겠다 어려움이 없는데 좋았겠죠 그런데 뭐가 안 생겼어요?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부린 나라고는 여자를 들여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가 나 왜? 그 유대인들은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계속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저도 그거 처음에 몰랐어요 야 무슨 제사장기 후손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처음에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린 나라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아이를 잘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한나를 막 이 부린 나라 충동질하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부린 나라가 뭘 해요? 한나에게는 가시역하라는 걸 막 쿡쿡 계속 찔러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기도도 안 했을 이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때는 성전이 아니니까 성막을 가까이 하고 또 막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이러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고 퇴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쳤더니 더 많은 여러 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막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막 모든 게 평안하면 기도 열심히 진짜 간절히 안 해요 그런데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가서 두 다리 뻗고 그냥 잠이 옵니까? 안 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나태할 수 있는 내가 더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가시를 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좀 주시면 괜찮아요 꼭 아니라고 나태해가지고 깨어있으라고 하려고 맨날 가시를 주시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러잖아요 다른 걸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조금 문제가 없으면 꼭 교회를 또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때요? 그때는 막 또 딱 달려와가지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래 그것도 좋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이뻐하겠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해 마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그러면 또 언제 보면 또 사라지고 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시를 주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야 그래야 저기 깨어있나?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배 밑창에서 지금 바다에 지중해 막 배가 태풍이 왔고 흔들거리는데 그 밑창에서 어떻게 되냐? 잠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얼마나 여러분 깨어있어라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나태한 생활할 때 고통이 시작된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이런 육체 가시와 같은 바울에게 있는 가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연단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우랑을 통해서 굉장히 막 사우랑이 다윗을 가시처럼 찌르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죽였던 불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불레셋 땅으로 망명을 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유조다 땅에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고통을 주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침을 젤젤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미치광이 그런 막 흉내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래갖고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재를 통해서 너는 이제 사우를 내가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지만 바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 연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을 해야 돼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고통과 괴로운 일이 있지 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서시려고 다윗을 그 사우랑을 통해서 연단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뜨리고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이 여러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그래도 꽤도 많고 지혜가 있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열 번이나 품삭을 변개시키고 결혼도 라이를 좋아했는데 첫날밤 자고 나서 보니까 내하고 결혼을 시키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생겨요 거기 그게 뭐였어요? 야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팍 야곱을 깨뜨려 깨뜨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시와 같이 날카로운 걸 찌르 어떤 때는 방망이 같은 거 두드려 패는 것처럼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이런 힘든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이런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있는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이제 보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든 거의 보석들은 우리가 진주도 그 조개 안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조개가 진주로 변화되고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압력 속에서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보석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 엄청난 압력과 고통을 과정을 통해서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런 고통의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그런 말씀, 우리 심화부 목사님 그런 말씀 대지사양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12개의 보석, 양쪽 어깨에 12개의 보석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겠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 이 가시를 통해서 어떤 찌르는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정말 이 가시의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사기 2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호수화 시대에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화가 죽고 여호수화와 함께 있었던 장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원주민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얻어야 했네 그때 하나님이 그 가난 원주민을 그 가난 땅에서 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리라? 가시가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하고 좀 세상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 하나님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로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어떻게 되겠지? 그들을 꽉 찔러 계속 고통을 찔러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다시 평안이 와요 또 평안이 오면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또 이방이 손에 그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들이 또 막 그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혀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다시 태평에 세우려고 계속 이것이 사사기 뭐냐면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 옆구리에 가시로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쿡쿡 찌르는 가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는 어려움 없이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 뭐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딱 떠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이방 가시를 통해서 찌르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고통스러운 이런 찌르는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깨닫고 어떻게 돼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안전히 타락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렇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가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가난 원주민이 그러기도 불리새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보면 계속 옆구리를 찔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종사라면서 엄청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또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이 사사하죠 그들을 구원해줘 그리고 태평한 시간이 또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반복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가 전에 경험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런지 다 만드는데 또 반복적으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도와 우렉이 그랬잖아요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한번 구절 읽겠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돼요? 더 주님만 의지하죠 그리고 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보면은 다니엘도 보면 어때요? 이게 가시기가 있었잖아요 자꾸 다니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다리왕 때 다니엘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가운데 총리 세 명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수석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바로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때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국에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국에 들어간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 자기를 찔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찔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멘?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정말 그 다리왕이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냐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치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 다니엘을 찔러 죽이려는 사람들 그때 다니엘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걸 쓰질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잖아요 이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내가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위로자로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을 볼 때 안수할 때 다 극리를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프 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그런 느낌이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가시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내가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그런 가시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그럴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뭐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죠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찌르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울처럼 우리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제발 제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응답은 해 주시지는 만 응답은 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받았으면 응답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받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뭐라고요? 노라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 아메? 그래서 여러분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세 번이나 바울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시가 있어도 고통스럽지만 원망불평하게 되지 않고 뭐 하게 됐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첫째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고통을 없애줘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팍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올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건지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지 더 주님만 의지한다고 나로 깨어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에 가시는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걸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축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봐드리면 여러분 사도바울이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런다 해서 주의 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고통을 당하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자녀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하고 주의 일 못한다 이것은 핑계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육체의 그 가시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럴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가시가 없는 사람이 할 수 가시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이 고난당하기 전에 시편 기자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통해서 아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며만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시편 기자가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려고 했으면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빨리 깨워주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 이걸 나 깨워있게 하려고 했으면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교만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가시가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